아,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으응, 안녕! 내 이름은 엘소드야, 엘라이브 첫 번째 타자가 되었는데, 아, 무슨 말을 하지? 뭐, 난 어쩌다 보니 누나랑 같이 캐스팅돼서 같은 소속사에 있어, 그렇지만 누나는 나랑은 다른 그룹으로 데뷔할 것 같아. 엘소드, 뭐 해? 나 생방송 중이야, 쉿! 우와, 많이 들어왔네, 우와! 오늘도 안무 연습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들어왔어. 솔직히 춤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긴 한데, 누나를 따라가려면 열심히 해야겠지? 어쨌든, 다들 지켜봐주고 응원해줘서 고마워. 어, 이렇게 하면 사랑한다는 뜻이라던데, 맞아? 에헤헤, 그럼 라이브는 이만 끌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아, 그... 근데 이거 어떻게 끄는 거지? 아, 그... 근데 이거 어떻게 끄는 거지? 아, 그... 근데 이거 어떻게 끄는 거지? 아, 그... 근데...